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래서 서로가 평생 살면서 길은 달랐지만 누가 선후병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이해하기도 했지만 홍준표 의원이 박원순 씨를 해상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그렇게 가려고 아웅다웅 그렇게 살았던가 그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이 나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죠. 가는 것은 순서가 없고 언제 갈지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겸한 마음을 갖고 관대한 마음을 갖고 가능하면 선한 쪽에 가능하면 진실 쪽에 가능하면 정의 쪽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위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금세 가버릴 수 있죠. 병이 될 수 있고 사고가 될 수 있고 이번에 박 시장처럼 전혀 뜻하지 않는 그런 추문 때문에 아마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드리는 이야기는 박원순 시장의 글을 보고 제가 좀 엉뚱한 데가 있어 가지고 2011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올해 60이니까 50이 막 넘어서는 시점에 삶을 한번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나는 탁월함에 미쳤다. 나는 탁월함에 미쳤다는 책인데 일종의 공병호 자신의 인생 50주년을 말하다. 사실 이런 글을 쓰기가 쉽지가 않죠. 50이 됐을 때 자기 인생을 한번 정리정돈하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그때 이런 마음을 먹고 쓴 게 참 중요하다. 워낙 이렇게 변화가 무상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절로 이미 까마득한 그런 날들이 돼버렸는데 유소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50년 동안에 걸어온 길을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정리정돈한 그런 책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30대 이런 생각을 했구나 10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을 책 제목은 나는 탁월함에 미쳤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이쪽에 박원순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연구소 자유기업원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해서 이제 이끌고 가서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헤리티재단이라든지 케이토 연구소 같은 그런 연구소를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이 40이 딱 접어드는 시점에 많은 것을 그냥 다 버리고 자기 사업하는 지식사업을 하는 공병호 경영연구소 지금은 이제 공병호 연구소입니다마는 그걸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29쪽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경력을 전환하는 시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담아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책을 쓰기 얼마 전에 아름다운 재단의 박원순 변호사가 자신의 인생에서 결정력이 있던 순간에 대해 쓴 글을 읽었다. 탐욕이라는 이름의 열차에서 내리고 나서라는 제목의 글에는 당시 내 마음을 흔들었던 그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공적 영역인 연구소를 버리고 그냥 사적 영역인 돈을 번다기보다도 어떻든 자기 힘으로 생계를 꾸리는 그런 쪽으로 전환한 부분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그런 결단을 이유 때문에 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박원순 시글입니다. 이러한 나의 변신 그러니까 유학을 다녀온 이후에 참여연대의 사무처장을 거쳐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고 1% 나눔운동 및 민간연구기관 희망 제자소를 만들기 시작한 움직임을 보고 놀라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어떤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역시도 내가 어떻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줄을 몰랐다. 굳이 설명을 해야 한다면 나를 애워싸고 있는 상황이 나에게 그런 일을 시켰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벌지 않고 아름다운 재단을 만드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를 적어놨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많은 재물을 몰으려는 탐욕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누가 만들었던 그 단체는 그 단체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것이다. 나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해낼 뿐이다. 앞으로 내가 또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지 나도 잘 모른다. 이건 정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탐욕이라는 이름의 열차에는 올라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가 살아온 길이 이미 내게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그런 생각이 추후도 없으니까 말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박원순 변호사와는 완전히 다른 길에 대한 유혹에 흔들리시겠다. 그는 탐욕의 열차에서 내렸지만 나는 올라타는 행국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사기업에서 공공부문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나는 공공부문에서 사기업으로 방향을 막 전환하려는 순간을 막고 있었다. 이게 29쪽하고 30쪽에 이렇게 걸려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내렸던 그런 결단은 공공영역에서 사영역으로 들어갔는데 박원순 시장은 사실을 오르고 변호사라는 그런 개업을 하면서 사영역에서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어서 전환하는 그 과정입니다. 또 이 이후에 이제 재단을 버리고 정치가로서 입신을 하게 되죠. 어떻든 간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도 한 번 더 제 자신에게 추스린 것은 어떻든 사람은 옳은 길을 가야 되고 또 진실의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욕망이나 탐욕의 눈이 가려가지고 옳지 않은 일을 해서 안 된다. 그런 점을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처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을 기억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무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 올곧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참 죽음을 좀 기념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조금 더 마무리 끝까지 아름다운 재단의 그런 재단 이름처럼 아름다운 삶을 남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것이 굉장히 연약하고 유혹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가 자신이 그려봤던 모든 삶 전체를 그냥 검정색으로 덧칠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반면 교사란 말처럼 그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는 또 하나의 등대와 같은 역할 교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